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시간을 갖고 잠시 숙고하는 그런 여유를 갖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말이라는 것은 즉시 내놓기 때문에 아무래도 말에 더 진한 속내가 담기게 됩니다. 사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현재 대권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동안 한 일이 무엇이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정말 한참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 자신도 가끔 윤석열 전 총장을 생각하면 그동안 뭘 잘했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한 일이나 또한 검찰총장에 임명한 일이나 또한 유력 대권주자로 만들어진 인물은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여당의 핵심 인사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설적으로 여당 의원들과 청와대 핵심 멤버들이 윤석열 전 총장을 까면 깔수록 그러니까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윤 총장의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역설이 지금까지 발생해 왔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전망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집권 남용 혐의를 두고 6월 10일 외부로 알려진 것은 공수처가 나서서 수사를 하는 것도 아마도 제가 예상건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주가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6월 10일 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는 cbs방송 기독교 방송의 라디오에 출연해서 윤석열 총장과 관련한 그런 이야기를 틀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상당히 중요한 속내들이 들어있고 아마도 송영길 당대표의 그런 이야기는 입장은 곧바로 청와대나 아니면 예당 권부 핵심 세력들의 그런 속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저의 간단한 논평을 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그는 은혜를 입은 인물이다. 송영길 당대표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야당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파격 성진을 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부연 설명을 하면 윤석열 전 총장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고 2년 만에 문무일 검찰총장의 뒤를 이어서 검찰 수장 자리를 맡게 됩니다. 그러면서 송영길 당대표는 또 이런 이야기를 더합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는 사법연수원 23기로 문무일 전 총장의 18기였는데 5기를 떼서 파격적으로 성진이 된 것입니다. 이회창 씨의 경우 김영삼 정부에 의해서 발탁되어서 감사원장과 국무총리로 활동했지만 결국은 YS를 배신하고 나와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다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송영길 당대표의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했기 때문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도전도 무산되고 말 것이다. 이회창 씨의 경우를 빗대어서 이르나마 뜻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세상 일이란 것이 많은 경우에 그때는 그때의 일이고 지금은 지금의 일인 것이죠.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베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베푼 것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어하고 뭔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금세 잊어버리는 것이 세상사의 이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씨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그리고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은 자선도 아니고 시혜도 아니고 은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써먹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윤석열 씨를 발탁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너무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서로서로 이용해 먹는 것이 정치세계이자 권력세계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용해 먹다가 필요하지 않으면 마치 크리넥스 휴지처럼 버리는 것 또한 정치세계이고 권력세계입니다. 물론 정치세계에 몸담고 있는 일본의 정치세력은 의리라든지 배신이라는 것을 좋아하지만 사실상 일종의 권력자가 임명하는 것은 묵시적 계약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누구 누구 덕택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었고 검찰총장이 되었으니 이제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그야말로 봉건적인 그런 생각이고 전권대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권력을 위임받은 자가 대통령이고 또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해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고 시혜를 베풀었다 은혜를 베풀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송영길 당대표의 사고방식이 상당히 봉건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운동권 출신들이 이 같은 특성을 갖고 있지 않는가 그런 짐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송영길 당대표는 물론이고 민주당 사람들이 다시는 그런 이야기를 방송에 나가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이야기가 당신이 시혜를 입었으니까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런 이야기는 그냥 하소연으로 들리기 때문에 다소 분하고 또 불편한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굳이 외부로 표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인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송영길 당대표 주장은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검사가 바로 대통령이 된 적은 없습니다. 사람을 잠재적 피의자로 인식하고 수사하고 집어넣는 일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 국민을 주권자로 모시고 지켜야 할 대상으로 모두 전환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송영길 당대표가 주장하게 됩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누가 자격이 있어서 대통령이 되었는가? 이런 솔직한 직설적인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인기가 있으면 누구든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인기를 만들어서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누가 하더라도 문 대통령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 대통령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시중에 많지 않을 겁니다. 물론 신문진역에 계신 분들은 굳게 우리 문 대통령은 자격이 차고 넘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4년간의 그런 행적을 보면서 도대체 누가 하더라도 문 대통령보다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렇게 아마 묻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생운동 출신들은 국민을 주권자로 잘 모시고 있는지 그렇게 사람들이 묻고 싶은 겁니다. 국민자를 잘 모시는 정치인으로서 모두 전환을 잘 한 사람들이 과연 정치권에 있는 그런 586 운동권 출신의 정치인인가? 이렇게 묻는 것이죠. 오로지 텀만 나면 거짓말을 하고 억지를 뿌리고 텀만 나면 세금 폭탄을 퍼부할 일만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묻고 싶은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비유하자면 우리 옛말에 눈대지가 안전대지 나무란다. 그런 말을 옛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해 왔죠. 비유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검사처럼 출신 성분을 따져서 대통령이 할 자격이 없다. 이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고 또 논리적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핵심 포인트는 국민의힘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 송영길 당대표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연일 러브콜을 보는 야권을 항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 힘에서 커 나온 분이 아니고 이명박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관여해 오신 분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인사청문회 때 강력하게 그를 규탄했던 그분을 서로 자기 당의 대선 후보로 모시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이렇게 송영길 당대표가 또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일반 국민들 생각은 현재 과거에 어떠하였던지 간에 정권 교체만 가능하다면 이런 그런 기준에 맞춰져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윤석열 전 총장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는 야당 지지자들이 나름대로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또 윤석열 전 총장도 또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에게 과거의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 뭔가를 밝히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점이 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야당 지지자들의 고민 것이지 송영길 당대표가 대신해서 고민해 줄 거리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대권 만들기의 주역입니다. 사회자가 묻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후보 지지율 1위가 된 데는 1등 공신이 민주당이 아닙니까? 인사청문회 때 야당이 그분을 뜨겁게 규탄했다고 했는데 그때 뜨겁게 칭찬했던 게 여당 아닙니까? 이렇게 좀 답하기 힘든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송영길 당대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인정을 합니다. 맞습니다. 제 변명은 제가 당시에 당 지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임명 때부터 반대했습니다. 송영길 당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넘어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때 반대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 대표의 이야기는 좋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야당 후보가 되고 실제 국민적 지지도가 지금 높게 나오는 것은 저를 비롯한 우리 민주당이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이 같은 보도 그러니까 송영길 당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배신한 인물이다. 이런 유의의 보도를 보고 한 독자분 한경S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 승계에 나오고 싶어서 나왔습니까? 당신들이 각종 비리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수사를 방해하고 손발을 다 자르니 할 수 없이 나왔지 않습니까? 누가 윤석열 전 총장에게 대선후보로 만들었습니까? 바로 당신들입니다. 아마도 앞으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수사 등으로 계속되면서 과거에 그래왔듯이 윤석열 전 총장의 대끈후보를 오히려 간접적으로 돕는 일들이 속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봅니다. 과거에서 전혀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과거의 실수를 지금도 반복하고 있고 앞으로도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